2020년도 9월 22일 아침 9시 20분 입니다 자 오전장에 제가 예측한것대로요 지금 종합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 드렸습니까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 2300포인트 까지 급락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을 드렸어요 그 자료를 한번 찾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할 텐데 물론 정확히 2300포인트 라고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2333이 될 것이냐 아니면 2367이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종합주가가 2367 입니다 제 말 한마디가 전부가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방송 모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 소스를 정확하게 제공해 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야비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도둑 시청하는 사람이나 공천 시청하는 사람이나 알면서 안 가르쳐 주는 사람이나 도끽 갤끽 똑같은 거죠 심보는 자 코스피 코스닥 실시간 시향 분석 해 가지고 제가 어제 18시간 전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급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코스피 2300까지 깨지나 라고 이야기 했는데 2300까지는 아니고요 오늘은 2300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단지 2300대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2300까지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 2300이 깨지나 안깨지나 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안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준다 하면서도 다 가르쳐 드려요 제 말을 잘 들으시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마지막 금융뚝이 터진다 이거는 이제 해외 선물을 두고 이야기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어제 짱에 제가 시험 분석을 해 드린 겁니다 오늘 잘하면 23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 한 거예요 제 예측대로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지난주서부터 누차 얘기했지만 오늘 이제 주가가 2300포인트까지 오늘 빠진다? 그러면은요 이거 엄청나게 대폭락이에요 아마 오늘은 2300포인트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런 얘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폭락이 온 날이 있죠 블랙몬데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자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계속 지금 미국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디커플링이 생기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블랙몬데이처럼 우리나라도 상장 이래 대한민국 금융시장 상장 이래 그렇게 최악의 대폭락이 나오는 날이 잊지 말란 법도 없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누차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해 드렸는데요 자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제가 여기서 뭐 정확하게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아 뭘 또 만졌나 다행히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거 또 이상한 걸 또 만져가지고 자 2300포인트가 오늘 터지냐 안터지냐 깨지냐 안깨지냐 자 오늘은 당장은 아니구요 당장은 아니고 어 그렇게 대폭락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힌트는 일단 드렸어요 뭐 눈치 빠른 사람이면은 뭐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하는지 안하는지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구요 어차피 아 강하게 반등을 못 주면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이미 어제 제가 여러분들 여기 댓글창 보시면 알지만 어제 하락장에다가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됐다 가방에다가 쏘는 가방 포지션이 굉장히 견고해졌다 라고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전저점 지금 주가가 아까도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요 지금 몇 분이 흘렀냐 약 한 5분이 흘렀는데 2365를 깨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재반등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랴부랴 방송으로 지금 녹음한 겁니다 안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준다 라고 하면서도 중간중간 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가르쳐 줘야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시황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구요 아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은 못 가르쳐 줍니다 후원자들한테는 제가 시원스럽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